미시령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시령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가운데 미시령에는 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시령 옛길과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의 교통소통은 특이사항 없이 한산하고 원활합니다.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행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시령 톨게이트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씩 총 4개 차로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미리 하이패스 차선인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톨게이트에 진입하시고 앞차와의 추돌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천천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헬프 헬프 미시령 터널 속초 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구간과속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화 saja 한 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